형제는 우리가 성장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꿈에서 형제가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가족관계, 내면의 갈등 등을 반영하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형제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제 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경쟁자,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제 꿈은 관계와 감정을 깊이 있게 반영하며 이 꿈은 형제와의 실제 관계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갈등, 지원체계, 책임감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와의 실제 관계가 좋거나 나쁨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꿈 속 형제의 행동이 현재 가족관계의 상태를 투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다투는 꿈이는 실제로 형제와의 갈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억눌린 감정이나 오해가 표출되는 꿈일 수 있습니다. 꿈 속 다툼은 화해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가족 간의 감정을 풀어내려는 무의식적 시도를 반영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꿈이는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형제애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형제와의 관계가 좋거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무의식적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성장 과정에서 자주 경쟁하고 비교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 속 형제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갈등이나 심리적 투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와의 경쟁이나 질투가 현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이러한 감정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질투하는 꿈이는 꿈꾸는 이에 자신감 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스스로를 낮춰보거나 이를 통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형제를 이기는 꿈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이김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는 무의식적인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되기도 합니다. 꿈 속의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지원과 도움을 받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도움을 주는 꿈이는 현실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형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지원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형제와 함께 협력하는 꿈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협력과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형제와의 협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지지를 상징합니다. 형제는 때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보호하거나 형제가 나를 보호하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보호본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보호하는 꿈이는 현실에서의 보호본능이나 책임감을 상징하며 자신의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형제로부터 보호받는 꿈이는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길 원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형제 꿈의 구체적 해석 형제 꿈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와 싸우는 꿈은 가장 흔한 형제 꿈 중 하나로 이는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억눌린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다툼은 대립이나 오해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제와 큰소리로 다투는 꿈이는 현실에서 갈등이 크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몸싸움을 하는 꿈이는 억압된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로 현실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억눌린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감정의 해소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형제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꿈은 관계가 원만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형제와의 관계가 좋거나 그런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형제와 웃고 떠드는 꾸미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나타내며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형제와 함께 여행을 가는 꾸미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상징하며 형제와의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이나 모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아프거나 다치는 꿈은 현실에서의 걱정이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에 대한 걱정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병에 걸리는 꾸미는 형제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감정적 상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다치는 꾸미는 형제에 대한 보호본능과 걱정을 나타내며 자신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형제를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사람을 잃는 두려움이나 관계에서의 단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반영하거나 현재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길에서 잃어버리는 꾸미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나타내며 중요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꾸미는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형제와 다투는 꿈 MC는 최근 형제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도 형제와 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고 이는 현실에서의 갈등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MC는 이 꿈을 통해 형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관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형제를 잃어버리는 꿈 J씨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형제를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꾸었고 이는 그가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나타내는 꿈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J씨는 형제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형제와 즐겁게 노는 꿈 K씨는 형제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이는 꿈 속에서도 형제와 함께 놀며 웃는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J는 현실에서의 안정된 관계와 감정적 만족감을 반영한 긍정적인 꿈으로 K씨는 형제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가족관계, 심리적 갈등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꿈의 해석도 달라지며 이를 통해 현재의 감정을 분석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같이 길을 가던 형제 자매가 도중에 갑자기 안 보이는 꿈 사업의 계획, 소망사 등의 뒤끝이 좋지 않고 집안 친인척들과 연관된 손실 내지 말썽이 생기게 된다. 내가 형제를 때리는 꿈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동생 또는 이에 형제가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꿈 오랫동안 지겹게 따라다니던 구설수나 관제수가 해결될 짐초 동생이 죽는 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구설수가 사라질 짐조를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먼 곳에서 형제 자매가 찾아오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전조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찾아오는 꿈 꿈 속에 나타난 형제, 자매에게 좋지 않을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밥 한 그릇을 놓고 형제와 싸우는 꿈 어떤 재산권이나 입찰모를 놓고 악위다툼을 벌이게 된다. 학생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각 의원 후보는 금배째를 놓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게 된다. 동호 형제 자매 등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쾌한 일이 빚어지고 손실과 다툼이 생기며 심할 경우는 이별, 분산 등 좋지 못한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동호 형제가 모여 즐겁게 어울려 노는 꿈 만사가 잘 이루어지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동호 형제가 죽는 꿈 꿈 속에서 죽었던 부모 형제가 장수하고 자신도 기람 동호 형제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꿈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멀리서 좋은 소식이 있음 사촌 형제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음식을 차리고 얘기를 나누며 즐거워한 꿈 가족에게 경사가 겹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 삼촌 숙모 사촌 형제 자매에 관한 꿈 실제로 인물 또는 그들과 맞먹는 동료, 일가 친척, 동업자 등의 동일시이고 역시 일거리의 상징이다. 소날의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꿈 어떤 분쟁이나 재판에서 재물이나 이득을 생길 것을 예시하는 좋은 길몽입니다.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 자기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은 대인관계가 악화되어 다툼, 이별, 이혼이 초래될 흉몸이다. 좀처럼 화해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런 싸움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불행한 결말로 치닫기 쉽다.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형제 친구를 따라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꿈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형제 친구를 따라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을 암시하는 흉몸이다. 죽음 사람을 쫓아가면 대흉몸으로 간주하며 죽지 않더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예시한다. 죽은 형제가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불쾌한 일들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한 매우 좋은 일이 생겨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집안의 재산 문제 등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싸우는 꿈 집안의 재산 문제 등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싸우는 꿈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잠복해 있는 상태라면 그런 마음이 반영된 꿈이고 그럴 일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런 꿈을 꾸었다면 부모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중병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불상사가 생겨서 재산 분배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도와야 할 일이 생긴다. 어려울 때일수록 양보하고 돕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함께 걸어가던 형제나 자매가 갑자기 없어진 꿈 소망하던 일이 도중에 어긋나게 될 불길한 징조를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특히 동업자나 협력업체 문제로 자신의 사업체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친척들과 관련된 일로 말썽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이나 오빠와 함께 걷는 꿈 실제 형이나 오빠와 어떤 일을 함께 진행시키게 되거나 형 또는 오빠가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과 동업을 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또는 친척과 성교하는 꿈 그 상대자는 존경, 사랑, 성의와 애척 등을 갖고 있는 타인의 동일시이거나 성사시키려는 어떤 일거리의 상징이므로 조금도 놀라고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형제 자매 간에 사이좋게 있다가 갑자기 혼자만 남는 꿈 동업자나 친구 등 믿었던 사람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게 됨.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꿈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치게 됨. 형제 자매가 모여 잔치를 벌이며 노래를 부르고 노는 꿈 집안이 화목해지고 즐거운 일이 생기며 경사가 있게 될 것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 집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김 형제 자매가 서로 헤어지는 꿈 주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당분간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제 자매가 이사는 꿈 꿈의 본 형제, 자매의 직업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 자매가 죽는 꿈 꿈 속에서 나타난 형제, 자매분이 장수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아주 좋은 꿈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말다툼하는 꿈 앞으로 날이 갈수록 부여하게 될 것을 예시한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꿈 직장인은 승진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며 재물이 들어올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한방에 둘러앉아 있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자신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예시하는 나쁜 꿈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예물을 선물하는 꿈 조만간 당신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벌려 나중에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길 좋지 않은 흉몽입니다. 형제 자매와 여행을 다니는 꿈 주변 친척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번창하고 순조로울 것임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꿈 자신의 사업장에 파업이 일어나거나 작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될 예시이므로 당분간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제 자매의 집에 가는 꿈 조만간 당신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될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 꿈 꿈 속에서 결혼하는 꿈은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꿈 형제 자매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꿈 가족 중에 변고가 생기는 꿈이네요. 형제 자매가 모여 집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꿈 별로 안 좋은 꿈이네요. 집안의 일이 생기는 꿈 형제 자매가 사고로 죽는 꿈 경쟁자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꿈 형제 자매가 함께 걷는 꿈 형제 자매가 사이좋게 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꾸면 당신은 얼마 후 여행을 떠나게 된다. 형제 자매 간에 사이좋게 있는데 갑자기 혼자만 남는 꿈 믿던 사람이 없어져 난관을 겪거나 동업자나 친구가 손을 떼어서 손해를 봄 형제 자매의 꿈 형제 자매 길이 사이가 좋은 꿈은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날 흉조이고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불행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 꿈은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길죠. 형제 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이 꿈 역시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될 길조이다. 형제 자매가 배를 타는 꿈 당신에게 굉장한 행운이 찾아올 길몽 형제가 이별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 보내는 꿈 이별하는 꿈은 주위에서 구설 수가 있을 진조이고 동생이 결혼을 하면 근심이나 질병이 생길 진조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싸우는 꿈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김 형제끼리 싸우는 꿈 집안일이 해결되는 꿈 형제끼리 주먹질등 심한 몸싸움을 하는 꿈 형제끼리 주먹질등 심한 몸싸움을 하는 꿈은 어렵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족이 화목해질 것을 암시하는 상징몸이다. 싸움은 현실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꿈 속에서의 싸움 그 중 특히 몸싸움은 더더구나 문제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형제나 자매와 엎치락끼치락 몸싸움을 벌였다면 집안에 잘못 얽혀서 골머리를 썩이던 어떤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꿈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나 다행히 싸움으로 인한 안짠한 일이 없다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꿈 결혼을 한 형제 자매 신변의 사고나 질병 등이 생길 수 있는 불길한 흉몽입니다. 형제나 자매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하는 꿈 그 당사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는 꿈 흉몽으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암시의 꿈 형제나 자매가 죽는 꿈 형제나 자매가 죽는 꿈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상징몸이다. 나보다 나이가 위인 형제는 선배나 상관 등 윗사람을 나이가 아래인 형제는 직장 동료나 후배 아래 사람을 상징하는 대리인이다. 경쟁을 해야만 사회생활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 형제나 자매가 함께 장작을 패거나 일을 하고 있는 꿈 유산상 속이나 재산상의 문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나 자매끼리 서로 때리고 싸우는 꿈 뜻밖의 생각지도 않던 재물이 들어오거나 집안의 좋은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좋은 길몽 형제나 자매들이 집안의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는 꿈 형제나 자매들이 집안의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는 꿈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또는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어떤 문제나 불화가 생겨 서로 잘잘못을 두고 시비나 언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병원으로 인해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분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불행을 당하고 있는 꿈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형제 자매가 각자의 이익을 따져 서로 싸우거나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가지는 꿈 죽어진 애지 사업 장소를 옮기거나 변동하게 된다. 형제 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된다. 형제 자매가 같이 옷감이나 나무 등을 자르든지 쪼개는 꿈 지방간이나 형제 친인척 간의 의리가 상하고 서로 다투거나 원망을 품게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형제 자매가 병을 알거나 다치든지 사고를 당하는 꿈 집안의 시끄러운 말썽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곤란을 치르는 어려움이 닥칠 징조이다. 형제 자매가 살림을 나누거나 서로 작별하는 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 비방 내지 말썽에 연관되어 어렵고 힘든 장애를 치를 징조이다. 형제 자매가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꿈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형제 자매가 질병에 걸리는 꿈 형제 자매가 질병에 걸리는 꿈을 꾸게 되면 형제 자매의 신상에 불길한 일이 염려되나 반대로 길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 형제 자매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꿈 집안 식구들이 한 군데 모인다든지 협력할 일이 생기거나 외지로 출입 왕래할 일이 있게 된다. 형제 자매끼리 사이가 좋은 꿈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한 꿈이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치고 때리며 싸우는 꿈 예상 밖의 이익이 생기거나 재물과 연관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형제 자매나 친구가 거린이 된 꿈 꿈 속의 거지가 되었던 사람이 의지해 올 것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일이 생긴다. 형제 자매와 함께 배에 올라타는 꿈 머지않아 시끄러운 말썽이나 어수선한 일이 발생하여 피해와 곤란을 겪게 된다. 형제 자매와 함께 배에 올라타는 꿈